손을 아주 잡고서 유령에게 물었어 저세상엔 어떻게 가야 좋을까 어린 병 내 얼굴로 뭔가 뒤져보더니 그런 방법은 없어도 한잔 꺼져버려 웃겨서 여기는 어디나 믿고 있는지 대답도 모르지 저세상엔 어떻게 가야할지 걱정마 나를 내가 뭔지 몰라 저세상엔 어떻게 가야할지 걱정마 나를 내가 뭔지 몰라 저세상엔 어떻게 가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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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도 변화도 나아 보이지 않을까 어딘가 내 둘이야 온종의 안경같이 방수해 인생을 던진 지속도 조용히 성냥해 어쩜다 변화인 것만 찾아봅니 수영은 우주가 더 나아지도 모르겠어 나이 다가 돼있지만 나이 다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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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지 몰라 이정도 다 안채 한번들까 그러여 연구자와 입사처럼 하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